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국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 또 역사순 큰 글자 통독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여우수와 20장에서 22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여우수와의 가난정복전쟁 5년 마무리는 세 가지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우수와가 5년 동안의 가난정복전쟁을 마치고 땅 분배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세 가지 일을 정리합니다. 첫째 여우수와는 모세가 요단 동편에 3개의 도피성을 세운 것처럼 요단 서편에도 3개의 도피성을 세워 이스라엘에 6개의 도피성 설치를 마무리합니다. 둘째 여우수와는 레위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을 분배해 줍니다. 셋째 여우수와는 지난 5년 동안 가난정복전쟁에 선봉되었던 르벤, 갓, 문하세판, 지파를 축복해 주며 그들을 요단 동편으로 돌려보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는 재파를 두 번 받아야 합니다.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씩 세워진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자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모두입니다.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는 두 번의 재판 과정을 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성읍문 어귀에서 성읍장노들이 판단합니다. 여기에서 만약 도피자가 고의적 살인이라 판정이 나면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즉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호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피성이 피할 수 있는 자라고 최종 판결이 나면 그는 현직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으로 피한 자가 만일 현직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음에도 도피성을 벗어났다면 그는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정해주신 이유는 생명을 귀히 여기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도피성이 아닌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 거류민의 생명까지도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인류를 위해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도피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번째 포인트 제사장 나라는 한 개의 중앙송소와 48개의 관공소로 운영됩니다. 여우소아는 드디어 가난한 땅에서 제사장 나라 시스템을 정착시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5대 제사와 3대 명절을 위한 하나의 중앙송소와 도피성 여섯 곳을 포함한 48개의 지역 관공소입니다. 48개의 레위인 성읍은 제사장 나라의 율법학교이자 도피성 관리 그리고 지역 보건소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48개 성읍은 하나님께서 당신께 바쳐진 레위 자손들을 책임지시기 위함입니다. 땅을 분배받은 레위 자손은 야곱의 유언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흩어져 살면서 받은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서의 사명을 위해 이스라엘은 가난한 땅에 정착하고 그 중심에는 열두 지파 속으로 모두 흩어진 하나님께 헌신된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네번째 포인트 여우수아는 모세와의 선봉대 약속을 5년 동안 지킨 두 지파 반에게 책임을 다했음을 선포합니다. 르벤지파 갓지파 문화세판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모세에게 했던 약속대로 지난 5년 동안 약속을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그러자 여우수아가 르벤 갓 문화세판지파를 불러 그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이 선포 후에 여우수아는 그들로 하여금 기쁘게 요단 동편으로 귀환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여우수아는 그들을 요단 동편으로 돌려보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따뜻하게 공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크게 축복하고 지난 5년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풍성한 전리품을 들려보냅니다. 다섯번째 포인트 만나 세대들의 오해를 푸는 솜씨는 전쟁 능력만큼이나 뛰어납니다. 사명을 다한 르벤지파 갓지파 그리고 문화세판지파가 기다리던 가족들을 향하여 요단 동편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던 중 그들이 요단 강가에 세운 재단으로 인해 오해가 발생합니다. 자칫 내전의 위험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제사장 엘라하살의 아들 비나하스를 중심으로 요단 서편 갓지파의 지도자인 천부장들이 길러하 땅까지 가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합니다. 먼저 과거 광야생활 중에 일어났던 바알부올의 죄악과 아이성에서의 아간의 범죄를 언급하며 요단 강가에 세운 재단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함이 아닌지를 따져묻습니다. 그러자 두지파 반은 그것이 오해라는 것을 서둘러 밝히며 그들이 재단을 쌓은 이유는 후일에 그들 민족의 하나됨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 정통성을 입증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후손들의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함이며 또한 후일에 요단 서편지파들이 자신들을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고 할까봐 염려했던 것입니다. 모든 오해가 풀린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히려 함께 기뻐합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세운 재단을 애씨라 부르며 그 증거로 삼습니다. 이처럼 만나 세대들은 오해를 푸는 솜씨도 전쟁 능력만큼이나 뛰어났습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와나 성경 요절주의, 건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극률,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제 77일 여호수하 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업들 중에 하나의 도피하는 자는 그 성업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업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오. 그들은 그를 성업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호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업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업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업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광야의 베셀과 가 지파 중에서 길라 라못과 문하스 지파 중에서 바산곤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업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요수하 21장 그때의 레위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하살과 누네 아들 요수하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한 땅 신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요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업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요하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업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사람에게 주니라. 그 앞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지파와 시몬지파와 베냐민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업을 받았고 그 앞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보라임지파의 가족과 단지파와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업을 받았으며 게루손 자손들은 이사갈지파의 가족들과 아셀지파와 납달리지파와 바산에 있는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업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지파와 갓지파와 수불론지파 중에서 12성업을 받았더라. 요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사람에게 준 성업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자손의 지파와 시몬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업들을 주었는데 레위자손 중 그 앞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안악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업 유다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업의 박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레베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어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야띌과 그 목초지와 에스트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아홉 성업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부원과 그 목초지와 개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독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업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업은 모두 열세 성업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업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업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디게와 그 목초지와 깁부돈과 그 목초지와 아야룬과 그 목초지와 가들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업이요 또 문하세판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하낙과 그 목초지와 가들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업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업들은 모두 열 성업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루손 자손에게는 문하세판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곤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업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보랏과 그 목초지와 야룸무우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업이요 아셀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각과 그 목초지와 루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업이요 납달리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한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업이라 게루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업은 모두 열 세 성업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물론 지파 중에서 용로함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딤다와 그 목초지와 나할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업이요 로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대못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업이요 갓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라 라목과 그 목초지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업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업이니 그들이 제비뽑어 얻은 성업이 열 두 성업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업은 모두 마흔 여덟 성업이었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업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업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줄이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호수하 22장 그때 여호수하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문하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지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와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냄에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문하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와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와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르벤 자손과 가짜순과 문하세 반지파가 가나한 땅 신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라하스로 가니라 르벤 자손과 가짜순과 문하세 반지파가 가나한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재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재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 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가짜순과 문하세 반지파가 가나한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재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오원회중이 신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하스를 길라하 땅으로 보내어 르벤 자손과 가짜순과 문하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열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라하 땅에 이르러 르벤 자손과 가짜순과 문하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오원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재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원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오원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주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 외에 다른 재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하므로 이스라엘 오원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루벤 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재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재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여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벤 자손 가짜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는 이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재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느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여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재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여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재단 외에 재단을 싸움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나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하살의 아들 비나하스가 르벤 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느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라하살의 아들 비나하스와 지도자들이 르벤 자손과 가짜손을 떠나 길라 땅에서 가난한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가짜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벤 자손과 가짜손이 그 재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재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르벤 자손과 가짜손이 거주하는 듯 은상의 편의 requesting 이 değer essay broke